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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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잠시 아침 먹으러 가는 길에 사진을 조금만 찍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동렌즈고 또 이제 중국산 렌즈인데 그냥 재미삼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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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